음식물 과민성 검사를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제안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가장 고질적이었던 입 주변, 턱 주변 트러블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셨어요. 안녕하세요. 피부영,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피부과 안 가도 된다 시리즈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만 먹으면 피부과 안 가도 되는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피부가 좋은 쌈디님의 꿀광 피부 비법인데요. 바로 우유를 안 드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쌈디님이 어디서 우유 먹으면 안 좋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끊으신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유는 좋죠. 근데 쌈디님은 우유를 끊으신 이유는 바로 음식물 과민성 검사를 하고 거기서 우유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으셔서 우유를 끊으신 거거든요. 음식물 과민성은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데 그 음식물 과민성의 특징은 특정 음식을 먹으면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끊으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음식물 과민성이라고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면역 반응의 음식 알레르기와 그리고 비면역 반응의 음식물 불내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음식물 과민성 증상이 알레르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불내성 증상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음식물 불내성 증상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소화불량, 오심, 구내염, 속수림, 소화기계형,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세, 피부의 소양감, 발진, 관절통, 근육통, 만성피로, 불규칙한 심박, 편두통, 부정, 우울증 등등입니다. 듣기만 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컨디션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분까지 우울해지는데 거기다 피부 발진까지 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정말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피부장 뇌축, 피부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피부장 뇌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진료실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염증이 돌아다녀요. 질염 생겼다가 이렇게 다래끼 생겼다가 감기 걸렸다가 피부염 또 생겼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바로 이 건강하지 못한 피부장 뇌축을 건강한 피부장 뇌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제한하는 건데 이 음식을 제한할 때 있어서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냥 뭐 드시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필요한 검사가 음식물 과민성 검사거든요. 이 예능이 이제 라디오 스타였는데 이때도 쌈디님은 자기는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 아니면 더부룩해서 MSG가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그 가루왕자님께서 아니다고 MSG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물 과민성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우유 끊어라 누구나 밀가루 끊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음식물 과민성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제한하게 되면 이 염증 피부가 좋아지게 됩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끊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는데요. 실제 저희 환자분 이제 임상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은 이제 수요하고 출산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먹는 약이나 이런 레이저 같은 것들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좀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음식물 과민성 검사를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제한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2, 3kg가 빠지셨고요. 그리고 가장 고질적이었던 입 주변, 턱 주변 트러블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피부가 맑아지셨어요. 제왕절개 한 부분에 염증이 잘 안 가라앉았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검사를 하셨다는 것에 되게 만족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내성 검사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검사를 추천을 하시나요? 일단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있는 성인 여드름이나 주사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면서 요즘에 좀 무드도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검사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생소한 검사이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하면 또 접하는 의학 정보 중에 하나가 이 검사의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그런 내용도 또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생기나 IGG나 IGG4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검사 자체에서 검출하는 양성 반응이 정말 음식물 과민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어떤 반박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양성의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높고 그래서 설문조사나 어떤 진료를 통해서 이분에게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그 검사를 권해보고 그리고 해당하는 음식을 제한했을 때 피부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좋아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선택적으로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검사이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음식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똑똑한 음식 제한을 통해서 피부와 몸과 마음 모두 다 건강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